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월세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은 만천동 2군사령부 건너편 쪽에 있는 DSM에비뉴 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을 열고 가면 오른쪽에 하이그로스로 된 신발장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눅눅한 공간에 벽걸이 TV가 보입니다. 간접종도 예쁘고요. 이렇게 되어서 오른쪽 편으로 욕실을 깨끗하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욕실을 보실 때는 화장실 창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보시면 냉장고가 있고 싱크대가 이렇게 길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실용적인 베란다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뒤로 리뷰를 해보시면 이런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플랫폼 빈방이었습니다.